아우 이야 엔젤 윙슈즈 여러분 이거 엔젤 윙슈즈 이거 착용하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2200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끼시면은 이제 비행기능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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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인데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도 싸게 사신거에요 저 엔젤인슈즈 사신분 대화초대 줘보세요 대화초대 줘보세요 대화초대 대화초대 줘보세요 대화초대 대화초대 어Kaykk 슉! 와prus 어어어어~~~Paul 자아 아 시바 버디버디야? 아 존나 웃겨요 다시 와요 선물 줄게요 아 저런 친구가 사니까 마음이 아프네 아 나에게 웃음을 줬으니 선분 하나 줄게요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와 야 야 야 2200만원 있는데 천만원으로 날라다니 저기 꿀벌모험님 다시 와 보세요 자시 님 그거 날라 아 진짜로 막 날라다닐 줄 알고 산 거 아니죠 아 진짜로 설마 아니겠지 날라다닐 줄 알고 일체 자의 와요 아 선물 줄게요 제가 아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웨이플 초보네 아 내가 웨이플 초보자 건드렸네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육체로 자유시장 입구로 와봐요 아 눈물난다 아 내가 무기 하나 줄게요 아 아 진짜 오랜만에 웃었다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무기 하나 줘야 되겠다 제가 이거 하나 줄게요 이거 옛날템인데 이거 막 전기 나와요 안 돼 매설 나도 필요해 이거 되게 옛날 거야 이거 지금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거야 아 진짜로 팩트에요 팩트 아 뭐 껴봐요 이거 무기랑 낄 수 있어 아 제우스 무기가 아니고 끼면 그 레이저처럼 몇 살이에요 이거 리액션이 초등학생인데 학교 아닌가 학교 아닌가 학교 안가 학교 안가 아 맞다 이야 그러네 야 그래 그래 팡 2호로 삼행시 잘하면 내가 또 또 옷도 줄게 자 팡 여자야 2 2 2 2 2 2 하라고 2 2 계속 야 왜 안 해 뭐 이빨관리야 없이 뜬금없이 욕 탈락 이거 무기 가져 캐시복이야 아 뭐 나 이빨 깨끗해 기다려봐 뭔 소리야 귀엽긴 하네요 16살 친구구나 이야 귀엽네 아 재밌네요 천사쿠키매랑 얼마짜리냐 아 여러분 이것도 날라다녀요 아 요거 진짜로 이 가방매면은 날개 보이시죠 이것도 날라다녀요 이것도 날라다녀요 아 빨린다 아 꿀벌이 상어 아니야? 이거 한번 물어볼까? 아 설마 꿀벌아 저거 상어 아니지? 이 새끼 오늘 캐시 풀셋 맞추겠는데? 저렴한 가격으로 꿀벌이 뭐 아 안싼데 아 다행이다 무기 멋있지 무기 멋있지 휘두르면 어 짱몽 있어 그거 헉헉헉헉 살려고 했는데 팔렸대 아 진짜로? 헉헉 헉헉 얼마있어 얼마있어? 헉 헉헉헉 헉헉헉헉 천잎을 어떻게 벌었어? 레벨 155 아란 엘리트 보스? 아 잡아서 뭐 판거야? 수공은 몇이야? 아 그래? 그래 수고하고 제게임에 아 귀엽다 야 맨날 좆벌같은 애들만 보다가 아 우리 또 위대한 좆벌길드 그 친구들만 보다가 저런 이제 순수한 유저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동공지진 얼마냐? 동공지진 449만원 야 개싸다 300에 드릴게요 야 동공지진 사라 꿀벌 모험아 아 우리 꿀벌 모험이 동공지진 이거 사가 너 캐릭터에 이거 끼면은 아 이거 지금 로얄이에요? 너 이거 끼면은 진짜 개멋있어 진짜로 음 아 우리 꿀벌이 산나? 꿀벌아 산냐? 아 꿀벌이 코디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꿀벌이한테 아까 준 무기 한 1억 정도 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꿀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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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공지진 사야지 사람들이 너무 빨라? 아 그래? 잠시만요 야 꿀벌이 그냥 내가 줄게 그냥 코디 하나 해줄게 너 사람 만들어줄게 내가 핑크바린티 여자꺼 아니네 너 요거다 요거에다가 핫핑크 멜빵바지 끼면은 리얼 진짜 거의 캬 개교 받아봐 꿀벌아 일로와봐 6채널 차이 야 진짜로 진짜 개멋있을 것 같아 진짜 꿀벌아 캬교 와봐 야 꿀벌아 내가 모자도 줄게 모자 요거랑 너 귀여우니까 진짜로 요거 머리핀 하나 껴주고 요거 껴주고 요거 끼면 캬 요거 끼면 리얼 밥도르 아 진짜로 어 다 끼고 초대받아 요키 아 그래 귀여워서 그래 야 다 끼고 초대받아 다 끼고 초대받으면 돼 다 끼고 초대받으면 돼 야 개이쁘다 야 이제 곤무티 벗었다 야 이제 곤무티 벗었다 야 이제 곤무티 벗었다 야 동궁 지진도 줄게 기다려봐 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얼굴이 지금 맘에 안 들어 어딨냐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야 이거 얼마야 동궁 지진 다 팔았고 발그랭 양이 콜 얼마냐 아 이거 비싼 것 같은데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는 좀 힘들고 아 이건 줄게 야 원래 핑크핑크한 거에는 고양이가 좋아 동궁 지진 있어? 이거 얘한테 물어보자 동궁 지진 아 한 개 있던 거 이거 지금 팔았네요 없어요 꿀벌아 쾌규 받아봐 너 이거 끼면 리얼 밥도둑이다 진짜 와 이거 한번 껴보자 이거 한번 껴보자 우와 감탄할 필요 없어 빨리 받아봐 어 아유 매너도 좋아 어린 순수한 친구들이 좋지 자 보자 하하하하 особенно 귀여워 귀엽k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왜 이렇게 귀엽냐 너.. 아... 아유 이거 너무 귀여운거 아니냐 야 얘 너무 귀여운데 애 아 어떻게하지? 야 얘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잖아 어떡하냐 아 진짜 야 너무 귀엽다 너 아 꿀머리 너무 귀엽다 야 날개도 줄게 아 안되겠다 나 얘한테 투자할란다 야 날개도 줄게 날개도 야 풀셋 풀셋 줄게 풀셋 야 너가 고르면 돼 뿌띠픽시 자수정의 꿈 자수정의 꿈이랑 뿌띠픽시 뭐가 이쁜거 같아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골라봐 내가 골라달라고? 뿌띠픽시가 귀여워 이거 캐교냐? 뿌띠픽시? 야 시청자분들이 비싼거 주네 어 이거 귀여운거야 이거 이거 귀여워 팡이형 그만 줘요 그러는데 어차피 이거만 끼면은 풀셋 야 껴봐 껴봐 아 왜이렇게 갑자기 구걸꾼들이 늘었냐 그파락 팡이 야 그파락이 팡이형 머리 좀 심어주세요 왜 머리 없어? 뭐 머리를 심어달라는게 뭐야 뭐야 너는 부자잖아 임마 재미없어 임마 쟤는 부자야 부자 딱 봐도 코디한거 보니까 야 왜 아 이거 볼라면 다음 채널로 와 다음 채널로 야 이거 저 원래 대화창에서 안보여요 야 일로와봐 야 꿀벌아 죽인다 야 개이뻐 거의 야 꿀벌아 거의 팅커벨 야 내가 다른 부계정에 꿀벌옷 많거든? 아 그걸 줬으면 좋았는데 니까박에 아 이거 좀 아쉽네 야 좀 아깝네 진짜 아 귀여운 친구래요 아 꿀벌옷 저 다른 캐릭이 있어요 아 그거 지금 비활성화 걸려서 못풀어요 아 비활성화 때문에 아 아깝네 꿀벌옷 귀엽네요 미백도 시켜주자고? 하아 형님들 다 야 꿀벌아 너 갑자기 인기있다 됐다 뭐 시청자분들이 뭐 이제 미백도 해달라는데 하아 보자 귀여운게 없나 야 야 너 꼬리 달아야겠다 야 꿀벌아 아 나 진짜 미안한데 그 망토를 그거 말고 너 꼬리 달아야겠다 고양이잖아 귀여운 꼬리상 야 야 이거 이것도 가져가라 너를 코디를 제대로 해준다 야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야 꿀벌아 꿀벌아 형 천만원만 줘 어 고마워 형이 요즘 매소가 너무 귀해서 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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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근데 내가 준것만해도 몇억이에요 아 형님들 진짜 아 내가 준것만해도 몇억이야 음 아 여러분 인정하셔야지 아 이게 양아치야? 받을건 받아야지 형님들 아 폭동폭동하네 야 야 받지 말래 너가 한마디 해줘 너가 한마디 해줘 너가 한마디 해줘 아하하하 아 안봐도 된다고? 하하하하 알았어 안 받을게 ya 꿀벌아 꿀벌아 솔직하네 오케이 교환받아 아 솔직히좋네 꿀벌아 쾌교 애들아 꿀벌 자꾸 교환도배 하지마 막 교환 도배 오지 아 아이 주지마 주지마 형이 형이 선물 주는 거니까 주지 말고 팡이랜드 200렙 채 가입제거든 팡이랜드와 근데 단점이 정말 만나면 도망가야 돼 아 근데 되게 화목해 정벌이 뭐예요 아 있어 쓰레기 집단 정벌이라고 아 메이플 한 지 얼마 안 됐어 이야 스카니아 서버 선택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음 꿀벌아 이게 이것도 망토라서 대화창에서 안 보이나 이거 망토라서 대화창에 어? 꿀벌이 음 야 귀엽다 귀엽다 야 이야 고양이한테 핑크 고양이 귀엽네 꼬리 음 딴사람꺼 야 누나 누나도 스카니아야? 정벌 아냐고 울어봐 아 안돼 아 그래 정벌 쓰레기 집단이라고 조심해야돼 스틸 알겠지? 조심해야돼 진짜 아무튼 수고하고 아 그래 아 우리 꿀벌이 육성 잘하고 캬 여러분 귀여운 친구네요 그죠? 정말 귀여운 친구고 일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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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